4 중요한 지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추천의 서브 서브 득점 어떤 정확도 그것이 어떤 작전 수행 능력에 따라서 4 나올 것 같습니다 딱 빠져봤습니다만 살짝 벗어난 김 나의 본인의 서브입니다 다 길었어요 알고 가운데 깊게 한번 접었습니다 이번엔 벗어났던 주천 주천이 연수지 않고 계속 강타를 때렸습니다 4대1 킹서블 천희의 서브입니다 주천희 공격 강력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6대3 석점 주천희가 앞서있습니다 네트 걸리는 김나영 리시브 게임이 없었어요 그 게임게임마다도요 자 김나영 손질 잡았어요 성공합니다 주천희 자 주천희 넉점 찰 리드 8대4 주천희입니다 자 주천희 득점으로 연결 앞서있는 주천희 다시 서브입니다 야 김나영이 갈라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고 그 사이로 왔구요 네 첫번째 게임을 끝내는 주천희는 또 잡아내야 되는 두번째 게임입니다 주천희의 선제 자 김나영 버팁니다 그리고 공격 또 갑니다 자 살아있어요 다시 한번 주천희의 디패스 이번엔 벗어납니다 첫번째 게임 첫번째 게임 자 여기서도 주천희가 승리 와요 1대3 끌려가고 있는 김나영의 서브 자 1포인트 자 1포인트 만회합니다 개인 서브 통합니다 서브 득점 와 김나영 리시브부터 공은 반대 대각으로 나갔잖아요 그것도 백핸드 반환플릭으로 네네 잘했습니다 네 주천희 넘기지 못합니다 김나영 5대3 2포인트 김나영 앞서 있습니다 주천희 아 그러나 김나영 나가고 말 자 본인의 0점이 맞을 때까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주천희입니다 야 주천희 잘 쫓아가는군요 네 5대5 동점 동점을 만든 주천희 네 여기서도 주천희도 그렇고 지지고 있는 김나영도 그렇고요 허투루할 수 없는 그런 경기 잘 떴는데요 주천희 강타 많았는데 자 김나영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5대7 2포인트 뒤져 있습니다 야 한 템포 빠르게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대7 아 아 연속 공격 주천희 틴게 참 어 용하다일 정도로 잘 넘겼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카운트 펀치를 맞고 말았습니다 야 이번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9대6 주천희 석점 앞서 있습니다 자 김나영의 CV가 밖으로 나가고 말 그렇습니다 아 아 긴사부 이걸 이렇게 돌려 아 수 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